강남구가 역삼청소년수련관 1층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날의꿈터를 설치하고 17일 대수시가 있습니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의 중학생 직업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장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날의꿈터라는 센터명은 나의 미래를 꿈꾸는 터전의 줄임말로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터전임을 의미합니다. 올 3월부터 도입된 중일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나 자유학기제로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센터 개소가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나 진로직업 일터를 제공하고 멘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